남자 장렬상 1위 김희룡 선수로 시상 직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장렬상 2위 김희룡 선수로 시상 직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장렬상 2위 김희룡 선수로 시상 직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장렬상 2위 김희룡 선수로 시상 직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장렬상 2위 김희룡 선수로 시상 직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장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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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4위 김희룡 선수로 시상 직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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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